아무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 문자 소개타임 2654님 나도 우주백 장모님 두고싶다 김신영씨 너 너무 이쌍벽이여 보내셨구요 아무 문자들 보내주세요 아무 문자 보내는게 의미없고 잠기고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4446님 양치하고 있으셨는데 고기 나왔어 치약 맛나 민트고기 민트고기 드셨군요 0710님 올림픽대로는 왜 화장실이 없는거야 라고 하셨는데 김환 아나운서가 올림픽대로에서 아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4238님 낙곱새는 낙지곱창새우라고 보내주셨구요 정유리 식디 오늘 욘삼아 같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머리스타일이 약간 욘삼아 스타일로 뉴트로 조현웅씨 라면 끓일 때 스프가 먼저인가 면이 먼저인가 물부터 올려라 조현웅씨 선물 보내드립니다 진짜 아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미정씨가 아 2월 토요일 두 번 남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2월이 다른 해보다 길어요 그죠 4928님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쿠초쿠초쿠초쿠슬램 이렇게 4928님 드립니다 전재만씨가 짱구는 옷말려 라고 보내주셨구요 1260님 저차 비쌀까 하셨는데 본인만 본거를 운전하면서 본인만 보시고 하신 생각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런 문자는 정말 아무 문자 1260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립니다 비쌀거에요 저차 비쌀거 같을때는 보통 비쌀더라구요 강효영씨 나 기신꿈꽃도 무서워도 실패 김성근씨 내 동생은 외박중 부럽네요 심영진씨 내 핸드폰은 3G 라고 보내주셨구요 0411님 날 좋다 지각하기 딱 좋은 날씨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759님 당진정육점 삼겹살 한근 만원 세일 이것도 자기 시야속에서 본거 그냥 읽어주셨습니다 당진정육점이 삼겹살 한근에 만원 세일이라고 합니다 꼭 가서 GET 하시길 바라구요 2777님 영철이 형 기다리는데 영철이 형 몇시에 라디오 하나요 비밀이다 이 자식아 농담입니다 7시에 오십니다 7시에 김영철의 파워 FM 107.7MHz 4499님 택시에 상암동 가요 난 안가는데 7666님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젓갈이 기장창란젓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7666님 드립니다 기장창란젓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980님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6087님 찰났어 정말은 고두심 고두심씨의 유행어죠 유명 드라마에서 찰났어 정말 0297님 부곡 하와이는 왜 없어졌을까 까지 아무 문자 만나봤구요 펜있죠 10 ling 19 5 6